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관 최은수입니다. 오늘 저는 활옷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활옷은 다홍색 바탕에 각종 자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뒷길이가 앞길이보다 길며 무가 없이 옆선이 트이고 앞은 마주여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수무늬는 장수와 길상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불로초, 구봉, 나비, 연꽃, 모란꽃, 동자 등의 무늬 이외에 이성지합, 만복지원, 수여산, 부여해 등의 문자무늬를 애용하였습니다. 앞면보다도 뒷면에 훨씬 더 많은 자수를 놓았습니다. 활옷을 입을 때는 머리에 화관을 썼습니다. 활옷은 조선시대 공주, 옹주 혹은 대군의 부인의 예복이었던 홍색 장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문원에서 발견되는 화의, 화의, 활의 등의 용어는 모두 활옷을 한자화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크다는 의미의 활과 옷이 결합해서 큰 옷을 의미하는 활옷이 생겨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수구 쪽에는 흰색의 한삼을 달았으며 홍색의 대대를 허리에도 띄었습니다. 이 활옷은 2008년 세종대학교 교수이셨던 손경자님이 기증해 주신 것으로 1960년대 세검정지역 세물전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것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세물전이란 홀레, 상레 등의 혼상수품을 빌려주던 곳으로 1930년대 매일신보에 의하면 당시 종로의 세물전, 덕선상점에서 혼구와 병풍 등의 혼상수품 이외에도 전통악기 등 일상가구까지도 취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홀레에서는 본인의 신분보다 높은 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관행을 섭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랑과 신부는 생애에서 가장 호상스러운 차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활옷은 원삼에 비해 개인이 집안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머리 장식품과 함께 세물전 같은 곳에서 대여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활옷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모란과 연꽃 등의 무늬를 홍색과 청색으로 표현하고 홍색 겉감과 청색 안감이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꽃무늬를 홍색과 청색 계열의 실로 수놓아 표현하였습니다. 원래 활옷에는 동자무늬가 없었는데 등남과 자손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자무늬가 하해라는 문자무늬와 함께 부착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아마도 이는 원래 수여하해, 부여하해라는 길상무늬였는데 자수를 옮겨다는 과정에서 일부 소실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길 좌우와 양쪽 소매 뒷부분의 봉황무늬는 꼬리 깃털의 형태를 다르게 표현해 암수를 구분하여 음양화합을 통한 자손번영을 상징합니다. 장수의 뜻을 담고 있는 물결무늬는 색동으로 표현하였고 파도 무늬와 새마리 나비 무늬에는 금살을 둘러서 장식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예서에 의하면 초래청의 신부는 붉은 선장식을 두른 여미를 입고 부인이 되어서는 붉은색 선장식을 제거한 소의를 입는 옛날 예법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신부집에서 치르는 초래와 교베래, 합근래 과정에서는 홍장삼 계열의 예복을 입었으며 홀래를 치르고 신랑집에서 치르는 현구 고래에서는 부인으로 변화된 노권삼이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활옷을 보면 기시나 소매가 많이 달아져 있어서 아마도 많은 신부들이 이 활옷을 빌려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활옷에 새겨진 십장생과 연꽃자수 의비처럼 장수와 자손의 번영을 누리고 사셨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가 홀래떼 입으려고 직접 만든 원삼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원삼을 소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원삼을 주변 지인들과 친구, 또 친구의 딸까지 대여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원삼을 빌려 입고 폐백을 치루었습니다. 근래에는 결혼식의 간소화로 현구 고래, 즉 폐백의 절차마저도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이러한 활옷을 입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서양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대여하여 입듯이 세물전에서 빌려 입었던 활옷은 홀랫날 신부에게 오랫도록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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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